엄마... 아 사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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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봐봐! 야, 봐봐! 야, 봐봐! 야, 아무도 없으세요! 야, 봐봐! 우리 죽었구나. 죽어서 원기가 됐구나.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. 아, 원기는 말 못한다 그랬지. 어떻게 된 거예요? 냉동창고에서 어떻게 나왔어요? 봐봐! 봐봐! 아, 아파! 깨어났구나. 사장님! 둘 다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쎄에서 달려갔더니 둘이 창고에 쓰러져 있는데 죽은 줄... 죽었잖아. 그만 좀 울어. 의사가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조치현증 때문에... 사무장님은? 어... 아직 연락 안 한 거면 얘기하지 마. 쓸데없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괜히 잔소리만 할 거야. 사장님... 그게... 어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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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funny... 내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